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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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말이야 똥 말이야 밖에 나왔더니 장이 활동을 시작했어 어디다 두지 여기도 저기도 다 두고 싶잖아 꽁꽁초구 꽁이야 가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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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무슨 잔말 말고 따라오시지 나의 센스 있는 필로 다른 곳으로 인도하겠어 쪼맨한 녀석들 없으니까 정말 세상이 다 내꺼같아 근데 어무 그 녀석들은 어디간거야 왜 안보이니까 보고싶고 그래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금방 세상이 내꺼같다고 못들은거냐고 이런 평화로운 시간 정말 오랜만이구만 우리 꽁이 아주 못돼 처먹었네 못돼 처먹었다니 내가 요새 육아에 지쳐서 다크서클이 턱밑까지 내려온거 안보여? 어구 어디보자 엄마 한번 봐봐 웃기시네 뽀송뽀송 뒷다 이쁘기만 하거든 뭐 이쁜건 인정해 듣고 앞으로 이런 시간을 종종 갖자고 잘 들어차 먹으라고 어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가르이잌 plata 오늘의 회신에 와 contributt normal 찾alayβα 하아 꽁꽁 큐브